무작위 히히 우구를 획득합니다 마법꽃 이중타격 이중타격 콜 불 뿜기 지노와 불 뿜기 아 왜 보스 변실로 보스야 왜 어째서 육강령 슬라임이었으면 진화 불 뿜기로 뽕 뽑는건데 진짜 처음 탑이 처음 탑했다 이중타격 한 젠장 이중타격 이중타격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됐다 백던퍼즐 충격파 갑격파 못쎄서 쓸모가 있을까 잘 모르겠네 편지칼 좋다 어허 마형 마형 다섯개 다 챙겼어 이득본 기분인데 침끗 징크는 왜 이렇게 쓰기 싫지? 밸류 낮은 것 같애 밸류가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잡긴 잡은거 같은데 절힘 몽둥이 한계 돌파 한 돌 일단 지우고 화영이 있으니까 몽둥이 필요 없겠지 절힘도 불뿜기 있으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 커피 각인데 이거 커피 아니면 세장 타격 지우는건 언제나 짜릿하지 커피 분위기 좋은데 여기 가든가 여기 가든가 엘리트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커피지 일단 이벤트 보자 와 여기 아크리즈 무장해제 아니면 몸통 박치기 아직은 몸박 넣을 덱은 아니지 수치 도박치 도박치 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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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겐 붉은 가면 천둥 들려보내기 화형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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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하하 하하 불리트 잡아도 적이 없다 아 이런 힐이 없다 핸드 좀 말리다가 뒤질 수도 있고 화형이 워낙 쎄서 밴드만 잘 잡히면 딱치기 그래서 뚱땡이 나왔으면 힘들었을 것 같애 아 화형 겁나 안나오네 진짜 피당병 피당병 점점 준비물이 들어오는구만 전투체면 안잡힌 것입니다 피당병 피당병 으. 오리아르 콘. 안녕하세요. 돌. 돌킴. 보식강 나오나? 한입만 모조리 도륙을 낼 수도 있다 보식강 부는게 더 낫겠지요 신속 포션 약점 분석 약점 분석 약분 말고 밟아줬으면 약점 분석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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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기업 진화 어포 그러면은 어둠의 포옹 난관 아니 어둠의 포옹 기사의 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다 템식물은 육식인가 아닌가 진화 불뽕기 시작된 맨 밑에 있네 안 돼 불뽕기 안 돼 불뽕기 으으 아으 안 썼구나 다행이다 큰 그림 대학살 지금 끈 애매해 폰 뿜기 화형 충격파 다 빠졌네 만개 이렇게 오면 진짜 불뽕기 개쇠다 그 쓰레기 같은 카드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예전 불뽕기 전체 1데미즈 강화면 0코스트 아니 절어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덱은 절힘 써도 되겠다 근데 불뽕기가 더 세잖아 갓 뿜기 갓 뿜기랑 절힘이랑 자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카드 한 장당은 저겁니다 너 근데 잘 참 내가 commer숙이 무언가 일단 지인 조차 이걸 못먹네 무감각 엑조디아 거의 다 먹었다 마리케이드만 나온던데 난관 극복 나와도 되고 아이스릭 이벤트 습 습 대혼란 대혼란 쓰면 저 기사여행 때문에 안돼요 자기력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순수 무감각 어둠의 포옹 다 있으니까 센슈 파워카드 다 밑에 있는거가 이래가지고 저기있어야 하는데 제모 이기사생 음... 애매헤 화형 화형님 아 망겐 진짜 파워카드좀 빨리좀 나와 파워카드좀 빨리좀 나와 publishing 아이고 진짜 개 도나라 어? 어? 불붕기 킬 나는 거 아냐? 이걸로 뽑을 수 있지 쪼개는 가면 목통 박치기 워호 잼구함 아 잘못 잘못 눌렀어 근데 이거 약간 받을만한 거 같아 어? 구충재 하나 더 받는 거야 요즘 겁나 이 면을 쟤넨 뭐 때릴 수가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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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잡아먹자 아휴 힘들어 어휴 개빡세다 왜 개빡세지 항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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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냥냥 앗 서순 항냥냥냥냥 الخ마냥냥 우건 탐손 탐 손 이래가 어지러움에 죽는다 공격 포션 잘 익혀 먹어서 기생충을 예방합시다 커피 아니었으면 엘리트 갔을건데 커피라가지고 에헤이 병법서 보는게 낫겠지 순수 저거 맨날 저렇게 잡혀 채소가 없어 기사 나오고 슬슬 나오면 딜카드 태울 방법이 없으니깐 아리트 일으니깐 잡아도 되지 허락 맞고 죽여야 돼 무슨무슨 법때문에 발견 쓰고 쓰냐 쓰고 쓰냐 아니 순수도 진짜 태울거 없을때만 잡히는거 징끈이 있어야 공격하던데 공격하던데 징끈이 있어야 공격하던데 징끈이 있어야 공격하던데 징끈이 있어야 공격하던데 깬 것 같다가도 공격하던데 퓨어한 이 기분 겁나 좋아 야 박구가 미식가요 그냥 아닌가 대식가 땅끄지 창이 먼전가요 빵패가 먼전가요 충격파 나중에 써야겠지 아니다 이거 다 쓰는게 나을거 같은데 아 소수 불 뿜기로 동시에 잡는거지 가학적분수 뭐든지 뚫는 창 뭐든지 막는 빵패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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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맥리디아님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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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있는게 낫긴 하겠지 이거는 치약이 낫겠다 비밀기술 보다 사실 천을 잡고로써 얻는 기회비용과 방패를 포기함으로써 얻는 메모리용이 전부 5천원이었으니 과로시는 총 0원의 이득을 본게 아니었을까 5천원 그러네 파워카드를 다 썼어야 했는데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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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C 6 6 아 5 드루고 보인거 봐 오진거 같은데 기사를 먼저 쓰고 가져오는게 낫을까? 아 이상한거 태울까봐 못쓰겠다 아씨 아 괜찮아 됐다 거의 다했다 진짜 거의 다했다 드디어 또 하나의 심장이 허접이 드는 순간이 그래 이거야 그래 이거야 아 너무 달다 씨 아 이거지 베기 아크리즈 바보게트 심장색 어 접색 어 접색 서른 장이 서른 장이 다 지워지고 돌아가는 아이언클레드 그 매직 이것이 소멸이다 예 복주죽서거 너무 태륜 미션이야 아 뭐 내가 죽인건 아닌데 그래도 좀 승리해 7분만에 방패 잡기 가능? 불가능 그 부분에 방패